신뢰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법 왜 사임하셨습니까? FLIP HERE SALIT 건국 energía 고지 환불 SILFLIP HERE SALIT SILFUJI 아버지는 아직 발견이 안 되셨으니까 실종이잖아요. 사람이 사라진 아버지요. 살아있는 기마백을 찾아야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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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살아있다고 믿고 있는 거야? 들려요? 안 들리라 본데? 안 들리라 본데? 안 들리라 본데? 밖에 누구 있어요? 여기 네가 왜 있어? 갔다가 왔어.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뭐 나야 잘 지내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뭐 나야 잘 지내지. 야 진짜 오랜만이다 잘 지냈어? 뭐 나야 잘 지내지.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인사하세요. 오빠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오빠가 여기까지는 무슨 일이야? 아 나 현장 조사 나왔어. 아 나 현장 조사 나왔어. 근데 보아하니 같은 사건 맡은 거 같네? 여기서 오빠? 여기서 오빠?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오빠예요. 그때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때 말이야. 그때 그때. 그때. 3년 전에 말이야. 3년 전에 말이야. 3년 전에 말이야. 너 그때 왜. 너 그때 왜. 너 그때 왜. 너 그때 왜. 3년 전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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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하나도 크지 않고 그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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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장돼? 긴장돼? 표정이 좀 그런데. 표정이 좀 그런데. 표정이 좀 그런데. 표정이 좀 그런데. 솔직히 솔직히 통성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만 내려가도록 합니다. 아니 여기서 친 것만 하냐고? 아 놀랬잖아. 자 그러면 어디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천천히 살펴봅시다. 왜요? 오빤 나랑 같이 2층으로 올라가자. 괜찮지? 그럼 마음대로 해. 자기 스스로 알아내야지. 자기 스스로 알아내야지. 무슨 말인지 알죠? 됐어요. 갑시다 그럼. 이 믿음의 근거는? 잠깐만. 오빠 지금 나한테서 정복 빼가려는 거야? 우와 정보래. 우와 정보래. 변호사님 생각을 잘 모르겠어. 변호사님 생각을 잘 모르겠어. 워낙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워낙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워낙 종잡을 수가 없는 분이시니까. 나보단 오빠가 더 잘 알지 않아? 나보단 오빠가 더 잘 알지 않아? 나보단 오빠가 더 잘 알지 않아? 잘 알지 뭐. 그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줬지. 그때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가르쳐 줬지.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여기서 모든 일이 벌어졌단 말이지. 자기만 알고 있는 곳을 찾아갔겠지? 자기만 알고 있는 곳을 찾아갔겠지? 자기만 알고 있는 곳 자기만 알고 있는 곳 자기만 알고 있는 곳 다 봤어 다 봤어 다 봤어 어 뭐 대충 어 뭐 대충 어 뭐 대충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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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특별한 게 없네 아직 특별한 게 없네 아직 특별한 게 없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지 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찾아봐야지 뭐 너 혹시 뭐 알아낸 거 있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아니지 너 혹시 뭐 알아낸 거 있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아니지 너 혹시 뭐 알아낸 거 있는데 나한테 숨기는 거 아니지 얘기들 해 나 먼저 가볼게 얘기들 해 나 먼저 가볼게 얘기들 해 나 먼저 가볼게 아 아니 오빠 먼저 가 다음에 보자 아 아니 오빠 먼저 가 다음에 보자 아 아니 오빠 먼저 가 다음에 보자 아 그럴래 그래 그럼 더 보자 아 그럴래 그래 그럼 더 보자 아 그럴래 그래 그럼 더 보자 충기는 거 없지? 그때 이해했잖아 대신 얘기 좀 해줘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고생하셨어요 들어가서 쉬어 아 고생했어요 들어가세요 네 금방 들어가요 왜 안가? 학교 다 왔어 왜 안가? 학교 다 왔어 왜 안가? 학교 다 왔어 아 미안 뭔가 정신 하나도 없다 준비물 체육부옥 실내화 주머니 찰흙 내가 다 챙겼어 체육부옥 실내화 주머니 찰흙 내가 다 챙겼어 체육부옥 실내화 주머니 찰흙 내가 다 챙겼어 콥내 콥내 콥네 벌써 나 크면 어떡해 너는 우르뮤 practices 알았어 ergon 저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다 와 UDE 오늘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다 와. 굿모닝 제가 좀 늦었죠? 어서오세요. 굿모닝 제가 좀 늦었죠? 어서오세요. 굿모닝 제가 좀 늦었죠? 어서오세요.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이게 다 뭐야? 서 검사님 어제 여기서 밤새셨다. 서 검사님 어제 여기서 밤새셨다. 사건 때문이야? 지훈이 때문이야? 사건 때문이야? 지훈이 때문이야? 둘 다 아닌데요? 둘 다 아닌데요? 그럼. 그럼. 이유가 뭐 했겠습니까? 바로 그거지. 좀 살펴보니까 어때? 좀 살펴보니까 어때? 좀 살펴보니까 어때? 만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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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길 어딘가에 묻었다면. 가는 길 어딘가에 묻었다면. 가는 길 어딘가에 묻었다면. 가는 길 어딘가에 묻었다면. 다리 어때요? 다리 어때요? 다리 어때요? 떠내려갔다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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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거고.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거고. 이 점을 물고 늘어질 거고. 정말 제로일까? 정말 제로일까? 정말 제로일까?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능성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림 안에 유거? 네. 그림 안에 유거? 건穌 трав아야 기술, 건穌 persd. 예 유거 예 유거 예 유거. 이게 나두 그리겠다 나도 그리겠다. 이게 나두 그리겠다. 그림 잘 알아요? 그림 잘 알아요. 그림 잘 알아요? 와실에서 그런 마지막 그림이야. 화실에서 글은 마지막 그림이야. 곧 경매에 출품할 거래. 그림 좋네. 6천짜리 그림이라도 본 적 있어? 아 내가 말을 말자. 지금 천 원짜리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지금 천 원짜리 변호사라고 그랬어요? 천 원짜리 변호사. 어우 괜찮은데. 괜찮네.